그룹 원더걸스 출신 우혜림이 둘째 임신 20주째인 근황을 전했다. 혜림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계정에 숨길 수 없는 배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이어 해시태그로 임신 20주를 덧붙였다. 사진 속에는 분홍색 투피스 정장을 입고 부푼 배를 감싸는 혜림의 모습이 담겼다. 그는 활짝 웃으며 행복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본 그룹 브레이브걸스 출신 유정은 혜림아 너무 이뻐라고 했으며 배우 최민 시간에 강주은도 언제나처럼 아름다워 라고 축하했다. 우혜림은 태권도 선수 신빙철과 7년 열애 끝에 2020년 7월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지난 2022년 2월 첫째 아들을 품에 안았으며 지난 6월 둘째 임신 소식을 전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